1ap 야 이거 좋아 좋아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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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cycles 편의 1.4 로 이긴 겁니다 작년에 번트 성불률도 안 좋았고 번트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임 상황에 나오거든요 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너무 안정적으로 하면 잘 돼도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항상 주자들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는 또 고척돔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무료해질 수도 있고 해서 재미있게 번트의 중요성, 주자들도 같이 베이스어닝 잘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크게 3번트 매치를 하고 주자의 일기로 상황에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주자는 주루플레이를 경기와 동일하게 해야하며 주루플레이 실패시 마이너스 1점을 받게 됩니다. 타석에 들어선 타자는 번트를 시도합니다. 번트 성공시 플러스 1점, 실패시에는 마이너스 2점을 받게 됩니다. 한타석당 번트 기회는 단 2건 주어집니다. 이 스트라이크 이후에는 3번트 찬스를 사용 가능합니다. 3번트 찬스 사용 후 번트 성공시 0점으로 동결, 실패시에는 마이너스 2점을 받게 됩니다. 팀별 점수를 합산하여 패배팀 보참이 커피를 사게 됩니다. 리허설 타자에 이동하자. 리허설 타자. 리허설 타자, 타보했다. 리허설 타자. 리허설 타자. 리허설 타자. 리허설 타자. 포함이 다잉니다. 타보단. 헐! 펀트도 세! 펀트도 세! 멀리건 멀리건! 유민 랩도 펀트 귀신이니까 그냥 포스 박동원을 잡았어요 아우지! 3-4-2! 멀리건 멀리건 멀리건! 멀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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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건! 와! 너무 와! 리드 많다! 야 이겼다 오늘! 몰아주겠네 야 무조건 우리는 작전했어 무조건 쓰리 범트 외치는거 알았지? 무조건 우리 그로밖에 없더 형! 이겨냈어! 형 걸로 됐어요 들어오면 때려! 한 터다, 한 터. 한 명예! 오! 아, 인정, 인정. 와, 저걸 이해했다고? 야, 타석 오버하는 거 아니야? 너무 앞에 나왔어. 오! 멀었어. 야, 각도가. 파울, 파울. 재현아 믿는다. 해석아 믿을게. 이거는 재현이 형 하나 해줄 거 같아. 야,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이가? 어, 어, 어. 아, 이 불었어, 아, 이 불었어. 아, 이 불었어. 불었어, 불었어, 불었어. 많이 불었어. 아, 헛블레이트 많이 불쌍했어, 여러분. 아, 야, 뭐야 얘네. 오케이, 형. 오케이. 좋아, 좋아, 야. 괜찮아, 야. 와, 우리가 집에도 Nós찍은 Titib sacr의 거야. 뒤에 안에 꺼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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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예승님. 예승아! 오, 예승이! 예승아, 절지마, 예승아.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fum Trade or full drink.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어... 쓰김이 쓰면 안 돼? 맞아, 웅빈이다 마지막에... 웅빈아, 네가 석방하면 윤회아 이긴다 150%다이 간다이 간다이 오우! 기 Seit 진짜 야 실패은 살게 한 번씩 해 기다려chae 형, Province Satan 기가 너무 세요 기자는? 진짜 안 나간다, 우리? 고맙습니다. 거기서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거야. 야 쟤 뭔데? 은밀이가 한 번에 성공하면 이겼다. 야 쟤 뭔데? 마무리가 안 좋아 쟤. 복수전 성공? 네. 다음에 이제 1승 1패니까 다음 주에 마지막 한 번 결승전 하니까 또 그때 재밌게 하자고. 던트에 죽였어도 꼭 생각해주고. 오케이? 옵 Bolt. 둘 다. 둘 다. 두 다. 한배 종이лиш